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 말씀 주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적 기도 원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다른 다락방 교회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도 확진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원교회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코로나 대응팀과 또 행정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팀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고 또 본격적인 현장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후에 주신 제자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제자이고 우리 예원교회는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참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 비전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행복한 예배자 그리고 복음시대에 합당한 세트를 갖추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헌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랩돈을 드린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랩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제로 보면 말세가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회복을 못하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가정에서 TV로 예배를 보고 뭐 이 메시지 저 메시지를 다 골라서 보는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님과 그 가정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한계가 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에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로나 코람데오 신앙생활을 통해서 2, 3, 7 나라 살리는 24 제자 되시기를 추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질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요즘 하도 코로나 코로나 하니까 제가 코람데오를 코로나로 살짝 실수했는데 절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와 그리고 참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기도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바리세인들과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를 바꾸고 몸을 흔들고 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고 결국은 뭡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인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산받고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의 개소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렇게 우상에 절하는데 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도는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그런데 골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만의 방해받지 않는 그 둘만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1440분이라고 합니다 분으로 따지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과 그런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매일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은밀한 골방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 가족 여러분도 이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체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 생각, 나의 무능과 연약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골방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내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자꾸 미워지는 사람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극율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참 많은 그런 눈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 배경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제 나의 아버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골방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밖에 저의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배경이고 하나님만이 저의 백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가장 최고의 배경과 백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만 나에게 힘 주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붙잡는 바로 언약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바로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기도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각인되게 없어서 이제 나를 통하여 내 업과 현장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내리게 없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잡는 언약 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9절부터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경적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 바로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창조주 통치자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받지 않고 양자의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근심하고 낙심할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고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쳐다볼 거 없이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상자를 열기만 하면 응답들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가 오면 답이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먼저 보입니다 위기가 오면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겠구나 기적으로 역사하실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리고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중심, 강단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복음 공동체, 전도 성교 제자, 랩런트 공동체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은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선교적 소명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끼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선민사상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항상 2, 3, 7 나라 살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조 기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으로 우리 맹인 윌포드 목사님의 예화를 우리 단임 목사님 들어주셨는데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또 맹인이죠 우리 크로스비 여사가 한 2천여 곡의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순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인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두 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행복 기도의 힘을 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원단 말씀이 느에미야 8장 10절에 여화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다른 걸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제 오직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요한 3사 1장 2제를 뭐라 했습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행복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시면서 세상이 도저히 알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질을 붙잡는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골반 기도 언약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삼치를 살리는 기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 직분과 사역 가정위에서 모든 교육자 중위자 성도 렘넌트 위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예배 회복 그리고 훈련과 다섯 기초 현장 회복 본당 헌당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심을 감사드리며 성경적 기도 원리 따라 기도하게 하시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골반 기도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언약기도 드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며 이제 이 삼칠 살리는 기도자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보셔서 직분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고도 남을 만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임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 중위자 성도 랩너트들 하나님께서 복음치와 24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시며 본격적으로 1인 1교회 운동 현장 복음화 위하여 이제 지역 복음화 237 복음화를 위해서 훈련이 회복되고 지역에서 다섯 기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본당 헌당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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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